진짜 추억이 없어서 건강한 걸 선택해놨습니다. 그렇게 쏟아지는 건건 뭐야? 날라지게 한다. 저희가 이렇게 애장품을 팔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. 애장품을 팔아서? 애장품을 팔아서? 야 오늘도 청춘빔박 이만큼만 벌었습니다. 진짜 주장 어때? 진짜 그동안 야구 안 왔느냐고 땀 흘렸던 거 오늘 보상 다 받은 거 같아? 오늘 보상 다 받았고 저희도 야구하는데 파이팅하고 청춘빔박 파이팅! 정말 우리 야구부 진짜 19억 달의 소년들 야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절대로 속이지 않는 게 있어. 내가 땀 흘린 건 절대 속이지 않아. 지금 땀 흘린 거 언젠가 다 보상 받을 거야. 그리고 꿈을 이룰 거야. 자 정말 보상 받고 싶은 분들 저희 추억 춘 민방에 많이들 보내주세요.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청춘이여 영원하다! 다운받! 다운받! 자 너무 예뻐서 난 니가 감인다 넌 너무 착해서 난 니가 감인다 웬만한 여자는 저다본 적 없는 내가 왜 이럴까 바보처럼 매일매일을 또 너만 떠올려 눈을 담아도 또 너만 떠올려 널 볼 때마다 난 막 숨장이 떨려 막 숨장이 떨려 숨이 막혀 Baby 나라면 좋겠어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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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의 사랑 네 사랑도 나였으면 좋겠어 웨어 워 워 워웅 베이비 나라면 좋겠어 그라면 좋겠어 롤리 롤리 사랑해줘 감사합니다.